한 나라의 분위기는 군대가 행진하는 그름거리를 보면 금방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숨막히는 전체주의 세상을 경고했던 소설가 조지 오웰이 열병식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는 무릎을 굽히지 않고 다리를 위로 차올리며 행진하는 거위거름을 끔찍하게도 싫어했습니다. 사람 얼굴을 군앞발로 짓밟는 장면이 떠오른다고 했죠. 거위거름은 프로이센에서 시작해서 소련과 나치, 파시스트 같은 권위주의 체제로 널리 퍼졌습니다. 그런데 발차기의 각도가 다 다릅니다. 러시아는 구소련 시대의 90도였다가 60도까지 내려왔고 중국도 60도까지만 올립니다. 지금 제일 높이 올리는 나라는 북한인데 90도까지죠. 이걸 보면 억압받는 사회일수록 군 열병식의 하이킥 각도가 높아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열병식은 세계를 향한 무력 시위의 선전장이기도 합니다. 작년 4월의 열병식에서는 신형 ICBM 이 세 가지를 선보여서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예고한 열병식이 또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4월에 해오던 군 창건일 열병식을 여닫없이 2월 8일로 앞당겼습니다. 유엔이 휴전을 결의하고 한미가 연합훈련까지 연기한 평창올림픽 개막 전날 전쟁준비 완료를 선언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더구나 올림픽 참가로 대화의 기대감을 잔뜩 고조시켜놓은 이 상황에서 말이죠. 미 국무부가 오늘 북한 열병식을 반대한다는 첫 공식 입장을 내고 연기를 촉구했습니다. 엊그제는 우리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북한이 열병식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 정부의 속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이 열병식에 불렀던 일본 방송사들의 초청이 취소됐다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북한이 국제적 압박에 주춤했을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다른 노림수가 분명히 또 있을 겁니다. 열병식 규모를 줄이는 데 거치지 않고 연기까지 한다면 미국 대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주일 뒤에 북한 병사들의 이 거위그름 행진을 보게 될지 여부가 평창올림픽에 앞선 한반도 상황의 중대 갈림길이 될 것 같습니다. 2월 1일 앵커의 시선은 열병식 북한의 선택이었습니다.